임예자 예술단님인데 임예자 단장님과 그 외 제자 10분 모시고 신나는 고고장구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여행을 끝으로 놓고 너와 내가 밤새로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비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싶네 아 끝이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끝이 없는 모습으로 멈추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행을 끝으로 놓고 너와 내가 밤새로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비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싶네 여행을 끝으로 놓고 너와 내가 밤새로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디를 살짝 지워주면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모든 여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싶네 아 끝이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끝이 없는 모습으로 멈추게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나 솔직하 Theory 아 치 khoan 책 Katie 엊추게 sing 주제가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이 집은 열인데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 이런 생각만 эти 아멘 아멘